엄폐에 있는 줄 알았지 다시 아예 이게 어렵나? 이게 배그가 브리핑이 ㅈㄴ 좋잖아 그냥 얘네 말만 들으면 돼 얘네 팀에서 왜 못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아휴 나 진짜 심센이.. 아니 오빠 근데 진짜 다 쓴다 아 말해 나 진짜 나 적을 게 없어 아니 나 심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 이거 보니까 오늘 얘들 상태가 ㅈㄴ 심각하네 너희들 역겨워 그냥 플레이 자체가 오빠 샤파리 제일 역겨워 아휴.. 2번 쪽으로 간다 2번 그냥 요쪽 라인 파밍 담아되지 네 형 여기 들어가요 형 여기 3범핑에 차지면 되거든요 어 여기도 여기도 3번 3나번에서 차고 하면 돼요 없으면 내려오시면 되고 오케이 파밍을 하고 차를 타 아니면 차를 구하고 파밍을 타 파밍을 하고 차를 타셔도 돼요 그치 그치 어차피 루트 가서 나가는 루트니까 근데 여기는 회가하는 애들 몇 명 있다 4번 어 간혹 있는데 그냥 파밍하시다가 차 없으면 내려오세요 오케이 어차피 나가는 루트니까 내가 파밍하고 내가 확인한 거 같아 옆으로 갈게 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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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나를 견제하는 애들이 많다 아휴.. 됐다 맨날 뭐 당하는 건데 킬 뻔하겠어 되게 그러니까 뭐 맞았는데 창고도 털었다는 거지 어 창고도 털었어 위에 터면 돼 여기 노란핑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털 게 없긴 하다 안 보이긴 하거든 혹시 모른다 하이드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라고?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형 윗능선 세웠다 윗능선 이번 쪽 이번 쪽 키보나 왠칸 가 analys llevar van 장가 승하 회원 민호 Pix 나판비고라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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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 이거 차 니가 운전해 니가 운전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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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야 두명이야 두명 존나많아 야 풀스퍼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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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풀스퍼드야 세명 봤어 이친연아 기절해 이친연아 기절 이친연아 천천히 해봐 아 돌아왔다 뭐야 너희들 아니 너희들 뭐 아이 새끼들 이놈을 나 연맥일라구 여기 쳐받는게 말이 돼 야 여기 쳐받는게 말이 돼 아니 나 연맥일라구 이친연아 정태형이 첫번째 문제 말해 시야체크할때 봤는데 그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을 안해 봤는데도 그리고 두번째 시압각 생각 전혀 안하고 종사 이거 세번째 팀이 핑으로 브리핑을 해주는데 맵은 안열고 대답만 해 아니 그리고 운전 뒤지게 못해가지고 방금 백업 들었어요 나는 초반에 다 아는거를 굳이 자기 혼자 아는거를 좀 생생내고 싶어서 다 아는 내용을 다 있고 굳이 얘기해 할 얘기가 아닌데 내가 못 얘기했대 뭐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거 이렇게 있어요 파밍을 하고 차를 타 아니면 차를 구하고 파밍을 타 파밍을 하고 차를 타 어차피 루트가 나가는 루트니까 그냥 파밍하시다가 차 없으면 내려오세요 어차피 나가는 루트니까 내가 파밍하고 내가 확인한거 같아 보러갈게 파밍앞 파밍앞 없구나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팀원이 여기 핑에 적있다 하는데 맵을 절대 안 핌 맵 절대 안 핌 그리고 아까 그 로자르 씨가 배율 준다 했는데 그 3배가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그걸로도 충분히 한 번 쬐 수 있었던 건데 그거 안 쬐고 가서 파밍했음 그리고 그리고 핀을 못 보는데 이거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3번이나 4번 숫자를 모르는 거 같아 내 생각에 그렇지 않고 친구들 마지막에 운전을 개못해서 백업이 느렸음 백업이 늦은 게 아니라 그럼 이상 끝입니다 스윗을 태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들으세요 일단 초반에 스윗이가 노란빙에 차 지나간다고 했나? 차가 썼다고 했는데 어어어 왜 지도를 안 보고 파밍만 하세요? 봐야지 그거 발로 쐈잖아 내가 뭘 쐈? 초반 파밍만 했잖아 그래서 때린 건데 다른데 아 창고도 틀었어 여기 노란빙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털 게 없긴 하다 아 그래? 형이 지도를 안 봐서 때린 거야 아 아 처음에 아 처음에 지도를 안 봤어 아 초반에 왜냐면 랜덤마크 침범에 왔잖아 어어 근데 걔가 어디로 왔는지 들어야 되는데 지도를 안 보고 그냥 파밍만 했어 응 그리고 형은 핑 오차 범위가 심해 응 형이 본 적은 꼭대기에 나무 원고로 있는 능선인데 형이 핑 찍은 거는 최소한 100m 차이 나 윗 능선 세웠어 윗 능선 2번 쪽 2번 쪽 3번 핑 지붕 문 열려있다 자라야 그 니 거기 아까 거기 내가 몰라서 그래 근데 금채원은 찍잖아 그거 나도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하냐 야 미라마는 다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미라마 잘 몰라서 집이 아니니까 나도 어려워 그거를 대충 이렇게 딱 능선 제일 위쪽에 찍는 대충 보고 찍으려면 여기 저기 왜 이사 나간다고 아 이거 보면은 봤는데 안 찍을 수는 없잖아 형이 맵 공부를 하던가 핑을 찍는 연습을 해야지 아니 미라마는 진짜 어렵다니까 야 나만 느끼자 나도 어려워 근데 얘 때부터 미라마 안 했을까 야야야 얘 때부터 미라마 안 했어 나 문제야 그게 어 알았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성태 볼 게 없어서 한 번 더 해야 돼 그거 한 번 더 해 아니 판누 할 수가 없어 솔직히 핑고차 보이 뭐 맵을 모른다고 근데 로자르 팀이 형이 빌라 좋았잖아 얘네는 뚜벅이야 교전 위주야 교전 위주 그래가지고 형이 교전 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 그거는 맞아 이거는 오빠가 샷에 좀 가 있으니까 야 어디야 너희 빌라 가지 응 빌라 야 근데 솔직히 말 너 빌라 랜덤마크 바꿔주면 안 되냐 우리랑 형 빌라 바깥에 틀면 돼 여기 어디 어디 아 여기 오케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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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에 여기 사이드 바깥에 그럼 황국은 내 거야 그냥 그렇게 쥐어먹으라 이 말이야 너는 여기 안에 다 먹고 나는 여기 잔반 처리 하라고 원래 로자르가 저래요 원래 로자르 저래 황실에는 황제가 들어가는 거에요 어? 아 씨 응 8백한 게 남아 레드 필요 4백은 없고 레드 따트 필요 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가 줄게 그럼 내가 줄게 나 한 명도 없어 아 3배 있다 어디라 그랬지 그거 뭐냐 엠토포 저래야 여기 여기 그냥 엄청 많아 그냥 돌아다니봐봐 3개 있어 3개 레드 따트 필요 레드 따트 8x8도 엄청 많고 여기가 4명이서 둘 수 있겠는데 그럼 나도 4x8 딜레이 야 야 자루야 안에 2뚜기랑 뭐야 나이스 여기 확실해 이건 핑? 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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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놈에서 여기 3뚜핑 3뚜핑 하나하나 뛰어다닌다 쟤줘봐 보인다 보인다 집밥 집밥 35 쟤줘봐 3뚜기야 3뚜기야 뛰잖아 오른쪽 50 4배 4배 수이야 4배 3백 야 나 왜 2킬 안 뜨냐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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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찍어줄게 여기 여기 정확히 3번핑 왼쪽집 야 튀었다 튀었어 튀었어 앞에 앞씨 왔다와봐 시바 팍핑을 잘못 찍었는데 이거 맞아? 야 뻥만 진짜 실화냐? 와 개 멋있다 아 뭐야 위에 있는거 아니야? 어디 돌 위에 있던거 같은데 여기 앞에 245쪽 보인다고? 이 집만 하고 가지 250 그래 바락 돌무대기 그냥 조심해봐 나 앞에 돌무대기 안 보이는데? 아 저기 조심해봐 잘못본걸수도 있는데 올라가는거 빡세다 어 위에서 강나와 그래서 나 일로왔어 중앙으로 사운드 킬다 발 앞에 나이스 잘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집에 하나 더 있어 집에 하나 더 있어 내가 오른쪽 꺼지 나 오른쪽 딴 집에 있어 천천히 집 집 집 집 집 집 나 오지마 오지마 나 하나 개피 여기 3번 뒤 3번 뒤 아 헤에이 아니 이거 왜 헤에이 여기 저 보인거 같다는데 왜 강가 이 팀이 형 방굴로 한거 아니야? 아니 나 이거 잘하지 않았어? 오빠가 와서 이런거야 아니 원래 이런거야? 아니 나만 오면 이렇게 되는거야? 재미? 네 네 네 이ت 이